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 질문 주제는 제가 이 카테고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상단 링크 타고 가셔서 얼른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질문으로 상사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하기 싫은 일을 시켰다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고요 보통 국내 공공기관이나 협회 같은데 약간의 좀 보수성을 좀 띄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일부 파기업에서 가끔 이렇게 출시가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좀 많이 빈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효과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을 묻는 의도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질문을 묻는 의도는 여러분들의 그런 인성이나 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네 그냥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저는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답변이기는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회사에 반하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도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요 하겠다 라는 것도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만 답변을 해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티가 너무 좀 팍팍 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예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질문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상사가 저에게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소속돼서 직원으로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회사의 규정과 규율 이런 부분을 지켜서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하기 싫은 일이다 하더라도 저에게 맡겨진다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그런 기업에서 묻는다 라는 것을 좀 전제하에 답변을 해 드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또 이게 나한테도 계속 주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지 않겠다 라는 일반적인 말만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이랑 잘 맞지 않겠구나 혹은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사에 속하는 순간 이런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빈도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질문을 받았다 라고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하게 답변을 하셔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유치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